안녕하세요. 차리입니다. 요즘 실내활동이 많아져 활동성 있는 우류가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요. 이런 우류에는 스웻팬츠가 단연컨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웻팬츠를 세 가지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는 원단이 좀 탄탄했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밑단에 드로우 스트링이나 밴딩, 그리고 마지막은 오버사이즈 핏. 이걸 만족하는 팬츠는 많지는 않은데요. 나이키 에널지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스투시 협업 제품이 그중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들은 리셀가 또한 높고 옆에 마크까지 있어서 사실 많이 고민됐었는데요. 이 와중에 자라에서 찾은 저의 스웻팬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라 스웻팬츠의 안감은 기모로 제작되어 특유의 몽실몽실한 텍스처와 두툼한 원단감을 제공합니다. 겉감 또한 면 홈방에 튼튼한 짜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웻팬츠 밑단에는 드로우 스트링이 존재하는데요. 넉넉한 품의 밑단을 자연스럽게 착용하시거나 드로우 스트링을 조절하여 발목을 잡아주는 핏으로 조절해줍니다. 이 팬츠는 힙과 렉이 릴렉스하게 나왔는데요. 보통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는 넉넉한 사이즈의 옷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사이즈보다 이럽한 XL를 착용하여 오버사이즈 핏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웻팬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만나볼까요? 첫번째는 오버사이즈 핏의 니트와 셔츠를 착용하여 넉넉한 실루엣을 보여주었으며 슈즈와 팬츠를 그레이톤으로 맞춰 상의에 포커스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블랙 컬러의 숏패딩을 더해보겠습니다. 레이어드의 느낌을 주기 위해 기장이 짧은 아우터를 선택하였으며 현대적이면서 편안한 무드를 연출해보았습니다. 두번째는 후드와 티셔츠를 레이어드하였으며 에어포스를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데요.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무거운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차콜 그레이 발막한 코트를 더해보겠습니다.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클래식한 발막한 코트는 반전효과를 주어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믹스 매치는 올해 많이 사랑받았던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심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보았습니다. 자라 오버사이즈 조거 팬츠는 59,000원에 판매중이며 그레이와 블랙 컬러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P 브랜드에서도 잘 찾게 되면 나에게 잘 맞고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찾고 소개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